오케 다노미 나이스 오케 올킬 좋았다 막톤 자탄으로 갑시다 야 죽됐다 얘들아 비벼줄 수 있지? 비벼줘 야타를 잡고 자탄으로 돌진을 묶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텐데 아 이게 내 판단 미스 내가 못했다 이거는 아 제발 0초 아유 아 와 이거 진짜 1초 차이였는데 너무 아쉽다 어 어 야 총됐다 아이C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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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 어허 어허 웨으으으으 우와 이씨 와이씨 와 진짜 대 찬산할뻔했다 진짜 블리자드 원계업gence注意 어욥쌨 이겼다 먹물이 또 팀이네 이겼다 안될거다 졌다 진짜 졌다 진짜로 졌다란요 이길 수 있어요 아 아 들렸나요 아 마이크 끄고 있었는데 필러 맞으세요 이 화물 위낭이어야 돼 야 진짜 나는 어떻게 이런 갑자기 혀다 X 나오네 힘들게 이겨놨더니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갑자기 오버워치가 재밌네 아 오버워치 재밌네 와 야 나 진짜 오늘 이상하게 지내 자꾸 그래도 나한테는 유쾌가 있다 아시죠 무슨 맛인지 자 이거 참기름에 딱 찍어 가지고 육회가 사라졌습니다 육회가 없어졌어 아 아 아 아 ㄷㄷ 아 포탑 씨부래 아 포탑 씨부래 아 포탑 씨부래 아 포탑 씨부래 아 모탑 씨부래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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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퇴한 가능성 있다 나이스 와 100박스다 딜 진짜 나이스 그렇지 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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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복음 멜로디 홀바 아우 36개 로데스 캐리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